앞둑 못 본다는 친구가 당신이 김혜정인지 어떻게 알고 나타난다는 건가? 수술했을 수도 있잖아요. 눈만 뜨면 TV에 얼굴이 나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못 찾아와요?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찾아오지. 아이가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고요. 이렇게 물을까요? 아이가 자기를 버린 어미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말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. 그건 내가 막아. 어떻게 막아요?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. 걱정하지 마. 어떤 경우가 닥쳐도 당신은 내가 지켜. 당신한테 그럴 힘이 있긴 있나요? 나 박성환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니까.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.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신 하나 지킬 힘은 있어. 아직도 날 사랑하나요?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됐어도 나 아직 당신 버리지 않았어. 약혼 발표 억지로 시킨 거. 약혼 발표 억지로 시킨 거.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야.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. 당신을 사랑하니까. 내가 왜 그렇게 좋아요? 처음에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여자도 있구나. 동경과 호기심에 흥미로웠어.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했구나. 나와 너무 닮아서 그런지. 당신에게서 마지막 마음 한 자락이 거두어지질 않아. 이런 감정은 내 자신을 미치게 할 수는 있어도 실증나서 당신을 버리게 되진 않을 거야. 안아줘. 이제 나한텐 당신 밖에 없어요.